에이미 사스디씨와 그녀의 가족은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의 향을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가져왔습니다. 휴스턴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출신인 사스디씨는 휴스턴이 이민자들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스디씨와 그녀의 오빠는 어머니 촘씨 사이산씨의 식당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사이산씨가 자란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 이산지방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산씨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생활한 끝에 사이산씨는 휴스턴에 오게 됐습니다. 휴스턴은 아시아 식재료가 풍부한 곳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이 휴스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렴한 생활비와 에너지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도 이민자들을 휴스턴으로 끌어들이는 요소입니다. 개인 재정 사이트 월렛 허브는 정부 데이터를 분석해 올해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휴스턴을 선정했습니다. 사이산씨는 1985년 그녀가 도착한 이래 도시가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많은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사이산씨도 가족의 도움으로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들 엘렌 오티지씨는 어머니의 요리가 항상 그의 유년 시절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기억합니다. 이제 사이산씨는 그들의 가정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친척들도 돕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스리씨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스리씨 가족은 다양성의 도시 휴스턴에 다양한 요리와 문화를 더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